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38문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습니까? 답과 해설을 같이 하겠습니다.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했던 이유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부적합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한 자이지 구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은 죄는 없었지만 여전히 사람이었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혼자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기에 죄를 짓지 않았고 불순종이나 범죄로 실패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요즘 세상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카드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질문 1. 답과 해설을 그대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오리문답 제39문 왜 중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습니까? 답과 해설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중보자로 선택하지 않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선택했습니다. 천사들은 사람의 인성을 소유하지 않았기에 둘째 아담의 자격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범죄했기에 구원 받기로 선택받은 인류를 대표하는 자도 아담처럼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사람이어야 인류의 고난과 고통을 몸소 체험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불변하시기에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을 취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인성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질문 답과 해설을 그대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오리문답 제40문 왜 중보자가 반드시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 인간이어야 했습니까? 답과 해설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켜야 하는 중보자가 반드시 그 자신 하나님과 인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한 인격을 가져야 했던 이유는 중보자 안에서 연합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신성을 가진 분이 인성을 통해야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수 있고 신성을 통해야 이 고통과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질문 1. 답과 해설을 그대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질문 2. 문 36의 질문과 답을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